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준비했는데 예뻐요? 감사합니다.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들춥기 위해서 흔들어야겠습니다. 다시 말해! 다시! 아니 더 추운 것 같아요 그죠? 왜 이렇게 추운 것 같아요? 이야 앞에 오려면 진짜 감사합니다. 추운데도 이렇게 함께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자 이제 세 번째 곡은 연두운이가 또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난 것도 인연이니까 이선희 선배님의 인연 한 곡 더 전해드리겠습니다. 인연! 인연! 아이고! 네, 여러분과 인연 소중히 간직하고 2019년도에도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며 좋은 인연 많이 있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겠습니다. 인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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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! 민! 1 , 3 후루루 3 6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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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추워서 그런지 조금 최선을 다했는데 좀 미흡하더라도 앞으로 더 발전하는 연동의 모습으로 화면에서나 방송에서 또 행사에서 많이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았어요? 이 노래 부르고 우리 이선희 선배님께 부끄럽지 않아야 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불러봤습니다 굉장히 날씨가 추워가지고 컨벌이 많이 나는데 앞에 우리 단계계 여러분들이 더 추운 것 같은 생각에 안 추워요? 제가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할게요 자 다음도 오늘 멋진 우리 초대가수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멋진 행사 우리 또 오늘 연동의 콘서트 한다고 우정출원으로 많이 오셨는데 요 분들 모시기 전에 자 여러분들 한 곡 더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? 어떤 노래 듣고 싶으세요? 돌아와요 부산항에 돌아와요 부산항에? 야 내가 될라나 모르겠네 여자키로 한번 가볼까요? 돼요? 안되면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야 돼요 같이? 네! 돌아와요 부산항에 감독 입고 휘휘휘휘 이거요? 자 여러분들 내가 안되면 마이크 넘길테니까 같이 불러주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원하셨으니까 네! 이렇게 또 즉석 또 우리 콘서트의 묘비 아닐까 싶습니다 당분이 준비됐어요? 그냥 여자키로 한번 꼭 눌러주세요 잠시만요 아 부산갈비 일본말로 또 부르시는데 네! 우리 말이 좋은 것이니까 한국말로 한번 불러볼게요 조용필 선배님의 돌아와요 부산항에 맞죠? 네! 관객 여러분들이 시청하셨으니까 여러분들께 맞히세요